네 안녕하세요 현희수연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제가 3일절을 맞이해서 외출을 나왔는데요 어 이렇게 신쿠키와 신팻이 하나 나와있더라구요 나온지 한 이틀 됐나? 자 아보카도맛 쿠키랑 아보카포 이거 카카오쿠키런에서도 볼 수 없는 쿠키팻인데 새로 나왔어요 근데 이 쿠키랑 팻이 엄청난 고득점을 지금 자랑하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연습했습니다 연습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쿠키팻 비주얼이 이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제 최고점수를 가려놨는데요 이거는 제가 설명 후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연습 많이 했어요 진짜로 연습 많이 해가지고 나온 점수인데 진짜 여러분들 봐도 만족하실 겁니다 자 이 쿠키 팻 조합 보너스가 무기를 사용하는 동안 체력 감소가 없대요 예 자 지금 비주얼이 이렇게 생겼어요 칼질하는 게 약간 다크 초코 느낌도 나구요 그 다음 변신할 때가 또 있거든요 여러분들 변신할 때가 또 있어요 그때는 피스타치오 같고 또 웨어 울프 같을 때도 있어요 게임을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 예 자 팻 아보카포 모든 젤리 800점 추가 예 그리고 이어달리기는요 제가 단팟을 쓸 거예요 이 단팟이 진짜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자 그럼 보물은 스케이트 폭죽 지팡이를 꼈고 자 지금부터 그럼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뱀이 불에 타면 뱀파이어? 와 미쳤다 진짜 드립 와 와아 자 이럴때 여러분들 피스타치오 같지 않나요? 자아 자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외출 나와가지고 오케이 여기서 수그려주고 이렇게 변신을 하면 다크 초코가 됩니다 다크 초코 쿠키가 돼요 오지게 칼질하죠? 좋았어 자 여기서 슬라이드 계속 눌러주고 좋았어 이러면 또 외올프가 됩니다 촥! 촥! 다 장애물 파괴해주죠 좋았어 응 여기서 무탐 들어와주고 참 좀 신박하게 생겼어요 이거 예 vai 나가루 너구리인가요? 모티브가 너굴인가? 뭐야 이거? 카카오키런에서도 볼 수 없었던 쿠키인데요 참 신박하게 생겼어요 피스타치오로 다시 변신해주고 이걸 여러분들 슬라이드로 변신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떤 위치에서 이렇게 변신하면 점수가 많이 나겠다 하고 변신 타이밍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달려! 오케이 계속 칼 휘두르나 주고 진짜 여러분들 정말 괴사기 같아요 이거 쿠키 진짜 쿠키패시 정말 사기예요 점수 진짜 잘 나와요 자 장애물 다 파괴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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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괴해주면 무슨 젤리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저것도 다 점수예요 엄청 커요 저것들 자 슬라이드 가라! 이럴땐 또 피스타치오 같죠 피스타치오, 웨어울프, 다크초코가 3위일체 했어 좋아스 여기서 다크초코가 3위일체 여기서 다크초코가 4위일체 변해주고 좋아스 좋아스 오... 자... 파괴해주자 푸쉬! 푸쉬 푸쉬! ! ! ... ... ... star Volt Z, 이럴 때 약간 가자 지금 제가 두 시간째 여러분들 계속 막 받고 막 진짜 빌드가 엇갈리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다시 찍고 있는데 이번 영상은 좀 퍼펙트 했으면 좋겠네요 이어달리기가 끝변도 안되고 두 시간 넘게 동안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번 영상은 제발 지금까지는 느낌이 괜찮아요 좋았어 보탐 보투더탐 근데 아보카보가 뭔가요? 이거 뭐 인터넷에다가 검색해봐야겠다 별에 별쿠키가 다 나왔어 요즘 진짜로 요즘 신쿠키 왜 이렇게 잘 나오지? 외출 복귀하면 하나씩 나와있다니까 흐흐흫 복귀해가지고 집에 오면 신쿠키 신팻이 하나씩 나와있어 나이스 여기서 조절해주고 고우! 가자 가자 자 무적 시간 이용해가지고 변신 일부러 떨어졌어요 고우! 자 마지막 변신 한번 더할 수 있습니다 자 막변 가자 자 막변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자 선달 5800 돌발했어요 이어달리기 고우! 제발 이어달리기 붕어빵 한 개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붕어빵 한 개라도 놓치는 순간 끝뼈는 물 건너가요 붕어빵에 여러분들 체력 차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 먹었어 여기 조심 맵이 조금 쉬워진 것 같다? 기본 탓인가? 오 뭐야 여기 낙사할게요 뭔가 위험해 여기 부딪힐 뻔했거든 자 자 붕어빵 안 놓쳤죠? 안 놓쳤죠? 오케이 갑세 좋았어 자 과연 끝변을 할 수 있을지 여기서 제가 NG가 엄청 많이 났어요 끝변이 잘 안 돼가지고 제발 이번에는 됐으면 좋겠다 제발 자 베스트 스코어 돌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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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짜 바알 짜 짜 이거예요 하아 하아 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점수를 내지? 7,345만점? 와 진짜 이거 영상 하나 찍으려고 진짜 엄청 힘들었다 연습 진짜 많이 했다 하아 아 나 진짜 너무 감동이야 지금 와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진짜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거 찍느라고 진짜 시간 오래 투자했어요 진짜 두 시간 반? 끝변이 뒤에서 계속 안 돼가지고 아 진짜 이거 엄청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점수 찍기 진짜 개 힘들었습니다 진짜로 하아 아우 너무 뿌듯하다 자 여러분들 저는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빠이빠이 파이브 리에엄